들어보겠습니다. 들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월 13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볼빨간사춘기의 나만 봄이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벚꽃엔딩, 봄이 좋냐를 잇는 새로운 봄캐롤, 볼빨간사춘기의 나만 봄, 봄을 맞아 음악차트 올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나오자마자 올킬 했더라고요. 라디오를 틀면 나오는 새로운 봄캐롤이 됐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어필했지만 볼빨간사춘기의 엄청난 팬이고요. 또 이번 신곡도 그냥 거의 외워가는 중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봄에는 또 이렇게 볼빨간사춘기의 노래를 들어줘야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볼빨간사춘기 여러 번 얘기하니까 진짜 기대하고 있는 느낌이 느껴지시죠? 네. 어쨌든 이분들을 보면 진짜 봄이구나 실감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봄캐롤 들으시면서 상상연애도 하시고 칙칙한 분위기... 오늘은 청취율 조사기관 치트키 프로듀스 1077 하는 날이고요. 앞서 언급한 새로운 봄캐롤의 주인공 배텐에 한 번도 출연한 적 없지만 배텐에서 최다 언급된 그룹 볼빨간사춘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배텐에 과연 적응을 하실 수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배텐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재 닮은골 찾기 이벤트. 4월 16일까지 저 배성재를 닮은골을 찾아서 인별그램에 제보해 주시면 되는데 제보 사진과 함께 샵 배성재, 샵 배텐, 샵 배성재의 텐, 4개의 태그를 달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발하고 재미있는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베스타그램에 있는 자세한 참여 방법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배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티비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말이 좀 새는데 큰일 났네요. 긴장이 됩니다. 자 광고 듣고 프로듀스 1077 볼빨간 사춘기 편 시작합니다. 어제 어제 금식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오빠 물 있으시네? 오빠 물 오빠 꼬마 떡볶이. 안녕하세요. 저 지금 카메라 켜져 있어요. 여기 카메라 켜져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나아픈 눈입니다. 우와. 여기 진짜 실시간으로 보인다. 인터넷 방송의 형식을 빌려가시고요. 이렇게 한번 나가고 나중에 재편집을 해가지고 또 한번 나가볼 거 같습니다. 아, 네. 아, 왔다, 왔다, 왔다. 저, 잠시만요. 깜빡해가지고. 아, 저희 앨범입니다. 저희 앨범입니다. 저희 앨범입니다. 저희 앨범입니다. 이미 거의 외울 지경이라. 아, 정말요. 마치 그 동화책 같네요. 네, 책 컨셉이라서요. 갑자기 덥네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네. 아, 어떤. 소리에 손을 들려요? 아, 이거 끼고 가는 거예요? 아, 네. 들립니다. 잘. 아, 오. 너무 참 잘했어. 잠깐만, 오이 바로 와야 돼. 오이 바로 와야 돼. 예. 아, 왔어, 왔어. 오이 바로 와야 돼. 오이 바로 와야 돼. 실로폰이 있어야 되나? 네, 일단 가지고. 오, 네. 지금 계속 라이브 한 거죠? 네네. 여기.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인사 한 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따로 드시는 물이 있나봐요. 아, 없을까봐 챙겨왔습니다. 이름도 쓰여있고 그것도 뜨셨네요? 상표도? 네 예비양 네 하하하하 PPL 뭐 이런게 적용이 안되거든요 온웨어 켜졌을때만 네 아우와 준비성 지나친 준비 와 재밌다 마리테렌 나가본 적 없으신가요? 저희 나가셨어요 그죠?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아 3년전이요 2,3년전이요 물은 삼다수지 아이시스죠 일부러 다 그렇게 얘기하는거 아니야? 네 재밌다 ㅋㅋㅋㅋ 아이고 자 준비 네네 자 가겠습니다 네 코드로 들어갑니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스타를 첫 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배텐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냐고 여쭤봤더니 당당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던 바로 그 그룹입니다 배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지만 인연이 1도 없었던 그런 두 분인데요 억지로 인연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직접 모셨습니다 벚꽃연금송으로 돌아온 볼빨간사춘기의 안지영씨 우지윤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심저격방송 배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네 이 라디오는 95% 정도와 남자 추천받은 분들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들 지금 행복해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가 안지영씨가 작년 6월에 여가수 능력자 퀴즈에 전화연결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 배텐 모른다 소중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네 흐릿하게 나네요 흐릿하게 다행이네요 그 난 아메리카노라는 분이 저희 청취자신데 네 스케줄에 배텐 잡혀있는거 보고 뭔지 몰라서 솔직히 검색해봤다 안했다 아 저 검색도 해보고요 네 친구들한테 물어도 보고요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네 친구들이 뭐라고 굉장히 남성분들께 인기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고 네 아 신상을 네 어 지윤씨는 혹시 뭐 듣고 오신게 있나요? 어 저는 그냥 그 짤같은게 몇개 있길래 짤 몇개 보고 아 좋은 라디오 왔습니다 좋은 라디오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볼 빨간 사춘기가 첫 출연이라고 하면 안 믿힐 정도로 베텔에서 너무 많이 언급되고 아 네 예 저희 뭐 출연하신 분들도 볼사 노래를 많이 불러주시고 예 어 저도 너무 팬이라서 수시로 제가 막 어필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모시게 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선수 아세요? 네 그분이 베텔에 와서 썸탈거야를 불러서 아 또 화제가 됐었고요 네 저 후배 주시은이라는 아나운서가 볼빨간 사춘기 노래를 여러 번 물어보고 가봤습니다 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이디가 볼빨간 사춘기에서 이렇게 스피호프 된 것들이 많아요 코빨간 배춘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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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두 분이 재미있어 할 만한 드립들 계속 날려주세요. 저희가 표시해뒀다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볼빨간사춘기의 신곡을 홍보하는 홍보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나만 봄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고 꼭 하고 지나가는 살짝 진부한 질문을 드릴 텐데 준비한 답변을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비주시 주세요. 잠시만요. 굳이 홍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긴 한데요. 아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비주시가 들릴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토크해 주시면 돼요. 지난주 4월 2일에 네 번째 미니앨범이 나왔습니다. 어떤 앨범인지 살짝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은요. 저희가 약 1년 만에 새롭게 낸 앨범이고요. 제목은 첫 번째 사춘기집 꽃기운이라는 앨범입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집 시리즈로 해서 저희 약간 시집처럼 좀 책 컨셉으로 앨범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뭔가 꽃기운이라는 의미가 되게 긴장되네요. 꽃기운이라는 의미가 사춘기에 솟아나는 기운을 꽃기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초반에 감성도 많이 담겨있고요. 귀엽고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앨범입니다. 진주야 앨범 주셨는데 보니까 서점에서 파는 작은 수필집 같은 시집 느낌? 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발표하신 거예요? 네. 그럼 제가 1년 동안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활동 중이신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진짜입니다. 거의 매일매일 전집을 듣고 있거든요. 아 이거 참. 아 제 어필 타임이 아니죠? 자 이번 앨범은 버릴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노래가 좋은데 그 중에서 음원차트 1위를 싹쓸이한 타이틀곡 네. 나만봄. 나만봄. 여기 왜 너만 봄이라고 쓰여있죠? 아니 가끔씩 많은 분들이 너만 봄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근데 나만봄입니다. 나만봄. 어떤 곡이죠? 네. 저희가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곡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만 봤으면 좋겠는 나만봄. 그래서 나만 가지고 싶은 나만봄. 라는 의미하는 사랑스러운 그런 곡입니다. 봄기운이 뿜뿜 나는. 봄기운 뿜뿜. 네. 그래서 봄노래 발표하시고 봄축제, 행사섭외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을 것 같네요. 아 저희가 이번 주였나요?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에 또 여의도에 벚꽃 많은 곳에 가가지고. 윤중로에서. 네. 어떻게 가세요? 여의도 벚꽃하면 윤중로가 생각해요. 아 정말요? 아 저 오래 살아가지고. 동네 이름 같은 건 잘 외웁니다. 기사님도 이렇게 동네 금방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오래 살아가지고. 어떤 축제 또 예약되어 있으신가요? 축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바로 5월달에 5월 4일, 5일 양일간 블루스케어. 말해도 돼요? 인터넷. 네. 네. 콘서트 합니다. 그렇군요. 콘서트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날 또 하네요. 이번에도 바닐라맨이 프로듀싱을 맡았던데 매번 같이 작업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또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많은 분들과 프로듀싱, 아 많은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그중에 좀 제일 잘 맞은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저희 회사 오빠다 보니까 좀 분위기도 되게 편하게 저희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해서 계속 앞으로도 또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채팅창에 워낙 또 거물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드립들도 좀 수줍게들 치고 있어요. 바닐라 초코맨은. 밑에 초코맨은 없나요? 오늘 드립 컨디션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채팅이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민초맨이 올 줄은 몰랐어요. 너무 부끄럽네요. 원래 컨디션이 되게 좋은 분들이거든요. 죄송하고요. 볼 빨간 사춘기의 새 멤버이자 청일점 멤버로 영입할 의향은 뭐 딱히? 그분도 바닐라 어쿠스틱이라는 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의 머리색이 굉장히 밝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네. 봄 느낌. 벚꽃 느낌. 제가 좀 약간 색깔이 빠졌는데 핑크색으로 해서 벚꽃 느낌으로 염색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 씨는 노란 머리에서 약간 핑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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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윤 씨는 그냥 핑크. 네. 너무 좋네요. 네. 두피 파괴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안지영 씨 뿌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닌가요? 네, 지금 딱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셨지? 이제 곧 뿌염식이라 가지고 조금 검은색이 보이네요. 이 분들이 그거 있어요. 여성 게스트 나오면 어, 뿌염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한 반 정도는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던지는 거예요. 옥수수 시험. 옥수수 시험. 네. 새 앨범을 낼 때마다 차트 올키린 두 분께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HWS101님. 지금까지 발표한 볼빨간사춘기 노래 중 두 분의 최애곡은 뭔가요? 네, 저는 일단은 이번에 나온 앨범에 별 보러 갈래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예. 왜요? 아, 그 제목이랑 비슷하게 가사가 진짜 너무 로맨틱하고 그냥 진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상상이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노래랑 같이 팝사운드라고 하나? 그래서 같이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사람 둘이 만나서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바다에 별 보러 가는 거예요. 음, 진짜. 아, 뭔가요? 아, 겪은 게 없어요. 네, 저희도 청창으로. 청창으로 다들 어리둥절하고 계세요. 이 못 쏠 솔로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무슨 의미죠? 경험을 본 적이 없는. 안재영 씨는 제일 좋아하는, 최애곡. 지금까지 발표한. 이번 나만 봄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죠. 아, 나만 봄. 네. 너무, 날씨도 너무 당맞고요. 그리고 벚꽃도 적절한 시기에 펴서 저는 오늘도 나만 봄 듣고 왔거든요. 갑자기 제 최애곡이 됐어요. 아, 두 분 다 이번 앨범에 있는 곡을 네.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한 열 번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열 번 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어로 된 앱으로 미국 계정으로 들어가지고 항상 영어 제목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아, 네. 썸 탈 거야도 그냥 썸이라고 돼 있고 아, 네. 나만 봄도 봄이라고만 돼요. 아,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고쳐주세요는 픽스미. 아, 네. 상상, 임혜진. 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영어 이름으로 외우는데 네, 되게 이해해요. 굉장히 그 옛날 올드팝 같은 제목이 신경을 더 써야겠네요. 저희가. 아니요, 저는 그 맛이 또 있어요. 아, 네. 그 5월에 봄 단독 콘서트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1분 만에 전회차 전석 매진 기록을 세워서 사실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매진이라. 네. 이번 콘서트는 어떤 무대를 살짝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이번 무대에서는요. 아예 이름이 꽃기훈이라는 콘서트예요. 그래서 봄 느낌 물씬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콘서트고요. 저희는 또 되게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세요. 그리고 또 빨리 말해봐. 저희가 이제 또 콘서트를 한 지 네 번째가 되다 보니 곡이 굉장히 많아서 그 노래 중에 보컬 스틸 하시는 그거 있지 않나요? 아, 네. 있습니다. 지금 멘트 스틸로 그냥 아, 네네네. 잠깐 바통 터치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곡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으셨을 초기에 원래 있던 볼빨가 사춘기 곡들을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저희는 콘서트마다 저희가 좀 새로운 곡을 커버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매력을 좀 발산할 수 있는 또 제일 특징적인 저희 콘서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콘서트입니다. 이야기가 담겨있으면 두 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얘기도 좀 하고요. 네. 네. 감성적으로. 알겠습니다. 아, 감성으로 받으시면은 와보시면은 더하시나요? 가야 알 수 있죠, 또, 여러분. 이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그 볼빨가 사춘기 이번 노래 홍보를 제목인 나만 봄 삼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삼행시. 합작하셔도 돼요. 아. 나. 나는. 뭐? 만. 만나고 싶다. 봄. 봄빨가 사춘기.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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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려운 거 넘어가셨어요? 네. 이제부터 다 쉬워요. 다 쉬워요. 오, 힘드세요. 네. 잘했어. 자,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신층 토크 타임, 볼빨간 사춘기, 그리고 두 분 이름을 검색하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뜨는지, 왜 뜨는지 알아보는 키워드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우지윤을 검색창에 검색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검색어, 슈퍼스타K. 네. 네. 볼빨간 사춘기가 슈퍼스타K6 출신인 거는 너무 유명한 사실이고. 네. 2012년부터 14년까지 세 번이나 출연했지만 예선 탈락을 했다. 네. 왜 떨어진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보는 눈이 없었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저희가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는 뭐 또 어렸으니까 패기가 그냥 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가요? 면7736님이 슈스키 광탈하셨을 때 신서의원들 욕하셨나요? 아, 욕까지는 아니고 조금 슬펐다고 해야 되나 해서 서러웠어요. 좀 멀리서 왔는데. 종신이 형 엎드려라고 하신 분이. 승철이 형은 나가있어. 했네 했어. 두 분의 인생을 바꿔준 슈스키이기도 한데 만약에 슈스키에 나가지 않았다면 두 분은 지금쯤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어, 뭘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보건행정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건행정 쪽으로 이렇게 취직하지 않았을까. 보건행정 쪽으로? 네. 몇 번씩 어디 뼈 같은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채팅창에 슈스키 안 나왔으면 케이팝스도 나왔겠지 뭐. 어차피 될 사람은 된다. 어차피 됐을 것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두 번째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 최다 1억 스트리밍 가수. 네. 볼빨간 사춘기가 현재까지 역대 최다 1억 스트리밍 기록을 세운 가수입니다. 여행 우주를 줄게 나만 안 되는 연애. 좋다고 말해 남이 될 수 있을까 썸탈 거야. 처음부터 너와 나까지. 총 7곡이 1억 스트리밍. 하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중에 한 그래도 곡당 1000번씩은 듣지 않습니까? 1억 중이에요? 네. 참고로 2위가 아이유씨 5곡이시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인기 비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저희 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가사. 친구 같은 느낌. 옆에서 막 친구처럼 얘기해주는 느낌. 그 다음에 또 저희만의 그 색깔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좀 특이한 그 색깔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대중성 있는. 그냥 좋죠 사실. 감사합니다. 유주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좀 공감적인 가사를 지영이가 잘 풀어내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이 좋아해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봄에 또 나왔는데 봄노래다 보니까 또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계절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4계절 듣습니다. 101번 쓰시는 분이 번호가 3자리네요. 많은 곡이 사랑받고 있는데 두 분이 제일 작업한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냐. 여쭤보니까 아까 얘기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상상을 제일 좋아해요. 상상. 아. 이미지. 네. 이미지. 왜요? 왜죠? 그 이렇게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음악 용어를 잘 하죠. 뭔가 반복되면서 보입되면서 그 목소리랑 이렇게 하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비슷한 거를 부르시잖아요. 후렴구 쪽을. 그게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네? 그 어려운 걸 제가 부르라고요? 그 노래 어떻게 돼요?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추해졌네요. 이걸 부르네요. 뜨린 차게 이미 절대 안 부르지라고 했는데 제가. 전주부터 불렀네요. 네. 너무 잘해졌습니다. 네. 고마워. 두 분의 노래로 조금 분위기를 설거지하고 돌아옵니다. 볼빨간 사춘기 별 보러 갈래. 뭐죠? 군관 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아 재밌다. 뭘 재생 안 하시는데.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읽고 끄고 오겠습니다. 아 네. 가사도 너무 좋고요. 노래가 뒷부분에 한 3번 정도 데리에이션이라고 하나요? 하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정확하시네요. 아 참. 안 물어봤. 아 이것도 지금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 분은. 아 진짜요? 오늘 신앙 간증하는 방송. 아 그냥 팬미팅에 온 아저씨거든요. 팬미팅을 공중파로 하네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팬 프로듀스 1077 볼빨간 사춘기의 안지영 씨, 우지윤 씨 두 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일부는 너무 제 개인 팬미팅처럼 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걸 제가. 그냥 팬 아저씨 한 분이 팬미팅장에 난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채팅창도 형 우리 좀 챙겨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신앙 간증 방송 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응원봉 안 들고 왔나요? 혹시 응원봉도 있으신가요? 셋까지. 없을 거예요. 셋은 딱히 없을 거예요. 공식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있으면 살라 그랬죠. 자 검색어 토크하고 있는데요. 다음 검색어는 경북 영주. 두 분이 경북 영주 출신인 거 너무 유명한 사실인데. 혹시 영주 지역 사투리는 따로 있나요? 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네. 거기가 경상북도인데 약간 저기 강원도 위쪽이라가지고 섞였어요. 아 섞였어요? 네. 내일 점심에 먹고 싶은 메뉴라는 주제로 두 분이 혹시 그 합창 시절 같은 대화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한 소절이요? 한 소절이요? 아 서울 사람이세요? 저는 네. 저는 4대문 안에만 살아가지고. 네. 그럼 잠시 경북 영주 사투리로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셔. 같이 해봐요. 아 그래요? 아 예. 어떻게든. 쓱 가서. 못 먹지. 뭐야 그거? 아니 제가 사실 이거를 사투리를 시키면 잘 못하는데. 아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려워. 내 몸 올래? 떡볶이 뭐까? 그거 아니잖아. 그게 진짜. 아 진짜 이게 어려워. 아 그거 아니잖아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되게 어색하다고. 북한 사투리 같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너 때문이야. 영전 사투리 같다고. 서울 사람 다 됐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그루잼 님이 물어보셨는데. 영주에 살던 시절 자주 놀러갔던 핫플레이스 혹시 있으시냐고. 어 시내라고 있었는데요. 시내요? 네. 분수대 시내. 거기서 저희가 버스킹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고. 그래서. 면사무소냐고 물어보시면. 시내면은 그 보통 그 저기. 약간 붐비는 곳. 아 붐비는 곳.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내죠? 학생들이 붐비는. 시내 나가자. 시내. 시내 갈래? 시내 버스 타고 가자.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거예요? 아 모르겠다. 분비는 사람들 만든 곳이 시내. 번화가. 아 맞아요. 번화가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핫플레이스 하면은. 그 어떤 특정 장소인데. 분수가 있나요 거기? 아 네 분수대도 있어요. 분수대도 있고. 거기서 버스킹을 하셨어요? 아 거기 몇 개. 시계탑에. 네 시계탑 같은 게 또 중간에 하나 있는데. 거기 앞에서 네 버스킹을 좀 했었어요. 뭐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럴 땐. 뭐 다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 네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 보다 가시고. 네. 오. 예. 그냥 저희끼리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구름관 중에 모여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런 학생이 숨어있는지. 몰랐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아 그런 거 아니고 다친 거다. 여기 그냥. 아 안녕 잘한다. 우주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네. 가족 장기자랑 느낌. 예. 알겠습니다. 비기닝이 그랬군요. 시내에서. 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많이 알아봐 주시고. 네. 조금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검색으로 가볼게요. 실친. 네. 두 분이 영주여고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사이로 실제 친구 사이시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학교에서 만났을 때 서로 첫인상. 네. 솔직히 첫인상 어땠다? 음 되게 특이한 친구. 엄청. 머리도 짧고. 네. 지은씨가. 네. 쇼컷이었거든요. 쇼컷에다가 안경도 대딱한 거 이렇게 쓰고. 손닛을 막 바꿨거든요. 그리고 알이 두꺼워요 막 되게. 게임할 때 막. 눈도 안 좋아서. 자켓도 막 색깔 막 알록달록한 거 있고. 추운 것도 싫어해서. 네. 두꺼운 걸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알록달록한 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잘 걸고. 오 맞아요. 되게 특이했어요. 아 인싸시고. 네. 인싸 느낌. 완전 인싸는 아닌데. 그냥 제가. 그냥 말을 걸어요. 갑자기 막 목이 마르면은 모르는 사이인데도. 저 혹시 물 좀. 아 동갑끼리. 이상한 애인 줄 알았어요. 네. 약간 그렇게 말 잘 걸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전영록 룩이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그러면 지은씨가 보기에 지영씨는. 일단은. 첫인상. 굉장히 공부를 잘하게 생겼고. 잘하게 생겼고. 네. 실제로 기숙사를 다 됐나? 네. 지금 기숙사 살아가지고. 그리고 막. 교복도 되게 단정하게 입고. 저는 막 겉옷 이렇게 껴입을 때. 이게. 지금은 되게. 저는 정말 1년 365일 교복만 깔끔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오. 네. 맞이군요. 실제로 공부를 잘하셨고. 그건 아니고. 어. 옷을 깨끗하게 잘 입고 다녔어요. 하하하하하하. 깨끗했던. 네. 그 영킴0620님이. 둘이 싸운 적 있나요? 아. 저희 싸운 적 되게 많죠. 왜 싸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엄청. 싸운다기만 하면 투닥투닥 거리는 느낌. 네. 네. 보통 뭘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부딪히게 되나요? 뭘로 부딪힐까? 뭐. 다들 뭐로 싸우세요? 하하하하.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주먹인가요? 게임하다가 싸우고. 네. 또 술 마시다가 싸우고.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네. 뭐. 먹을 거. 먹을 걸로 투닥투닥거려보고. 네. 근데 요즘은 투닥거리는 게 전부다 보니까. 뭐. 싸웠던 거를 최근에 뭐.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부먹, 찍먹 같은 걸로는 안 싸우시고. 먹는 취향이라든가. 부먹이세요? 나 둘 다 그냥 뭐. 아. 저 찍먹이라 가지고. 그냥 먹으시고. 좀 맞춰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디영 씨가 맞춰줘야 돼. 아니요. 지윤 씨가 맞춰줍니다. 지윤 씨가 맞춰줍니다. 어. 그렇군요. 하하하하. 그래도 안 싸우시겠네요. 가수가 꿈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딱 드는 생각 혹시. 아. 저희가 서로. 학역길에 숨기다가. 원래 또 그런 데서. 막 가수하고 싶다고. 이런 애들이 좀 적어요. 좀 부끄럽고 이러니까. 둘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같은 꿈을 갖고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되게 좀 기뻤어요. 엄청. 네. 그래서 같이 막 오디션도 보러 다니자. 뭐. 밴드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엄청 그때부터 으쌰으쌰 했던 것 같아요. 네. 지윤 씨는 어떻게 해요? 일단 굉장히 신기했고요. 아까 말했던 첫인상이 굉장히 공부를 계속 할 것 같은 애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 꿈이 가수야 해서. 잘 됐다. 제대로 만났다. 네. 잘 됐다. 진짜 엄청난 인연이네요. 네. 같은 학교에서. 그렇고. 자. 그러면 실친이니까.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그 엽기적인 그녀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한 장면처럼 서로의 특징을 얘기해 주신다면. 네. 네. 저부터 하나요? 네. 우리 지영이는요.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 나도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지영이는요. 항상 곁에 물이 있어야 돼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토마쥐도 꺼. 네.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챙겨주시면 돼요. 물을 많이 마신 만큼. 자주 가거든요. 근데 더 해야 되나요? 물밖에 없어. 일단 물. 일단 물. 네. 우리 지영이는요. 맛집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맛있는 음식도 추천해 주고요. 근데 대부분 맛없는 게 다반사긴 하지만. 굉장히 그 부분도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패션에 관심도 많고요. 옷들이 다 비싼 거라곤 하는데. 많이 입어요. 많이 입. 그만큼 많이 입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지영이 베이킹에도 관심이 많고요. 맛이 그렇게 있진 않지만. 정성이 항상 들어가 있는. 열심히 하는. 그리고 항상 저희 곁에서 웃음꾼이 돼주는. 이 친구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지영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영 씨는 너무 하나만 해가지고 아쉬우시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충분했어요. 물과 화장실을 홍보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되고요. 맛없는 짓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알거든요. 옷 아쉬운 패피라고. 그렇습니다. 최근 언제 싸우는지 방송 끝나고 나면 알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특징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네요. 딜 교환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가보겠습니다. 상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네요. 임혜진. 임혜진. 두 분이 곡을 직접 만드시고 작사도 직접 하시는데. 거의 상상으로 쓰시는 게 많다라고 들었는데. 진짜입니까? 네. 경험에 의한 게 아니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드라마랑 영화. 그다음에 책 이런 데서 소설 같은 거 보면서 영감을 얻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면 혹은 친구랑 같이 상담해 주다가. 연애 상담해 주다가. 그래서 썸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썸 타는 친구 얘기 듣다가. 그 친구 얘기를 그냥 가사로 적어버렸어요. 친구가 밀가루를 잘 못 먹나요? 네. 그래요? 네. 사실 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밀가루를 못 먹는 줄 아는데. 잘 먹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인생 드라마나 인생 영화 이런 거. 저는 그 슬기로운 감빵 생활. 뭐라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해도 돼요? 네. 삐 처리되는 거예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여기 거예요? 아니요. 아 저희 요즘 그런 경계선이 언급 정도는. 아 괜찮아요. 없는 드라마나 없는 영화 취급한 게 아니니까요. 저희 타사 사랑을 또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좋네요. 네. 그거 노래를 듣고 저희 이전 앨범 안녕 고민형 만들었거든요. 아 보고. 뭔가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자기의 그런 삶의 사연 같은 게 그려지잖아요. 네. 해롱이가 나 떠나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감명 깊었는데 그걸 약간 고민형 가사로 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 그게 또 감성 내 감성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노래가 나온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네요. 그 지은 씨는 어떠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상상으로 또. 상상하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에 막 뭔가를 발견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더 상상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만드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그 자양분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보는 것들을 약간 그 좋아하신다고 했던 그 상상 그 노래에서도 제가 당시에 집에 이모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강아지를 키웠어요. 아 근데 그냥 뭔가 이렇게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있는 내 자신을 그냥 그대로 적어서 앞부분 가사가 탄생을 하고 그러고 또 이제 후반부에서 계속 반복되고 바레이션 되는 그 부분을 이제 팬분들이 가수분들을 볼 때 되게 잠깐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막 아 나랑 눈 멀쫓어 세상에 세상에 이러잖아요. 방금 뭘 보고 그러지요? 약간 그 팬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볼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진짜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럼 상상의 내용을 네. 가사로 담은 곡입니다. 그렇군요. 아티스트의 인풋과 아웃풋을 살짝 느껴봤어요. 제이지님이 혹시 실제 이야기로 쓴 곡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그 곡 나의 사춘기계가 그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창 그런 음악적인 것과 공부 이런 뭐라고 그러죠? 아 방황했을 때? 그때 썼던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곡이 경험이 많이 담겨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목요 가서 노래 불렀거든요. 스크로브락. 음.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너무 정확하게 말했는데 스크로브락. 스크로브락. 스크로브락 촬영했거든요. 그때 거기서 기숙사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약간 경험이 우려나서 그런지. 어. 투 마이유스. 네. 저는 영어로 알아요. 제목을.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유 씨는 실제 경험이 녹아들은 것도 있나요? 뭐 상상도 그렇고 클립도 그냥 저는 항상 생각이 들 때마다 쓰는 느낌이라서 경험을 막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집에 있는데 이렇게 있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네. 이거를 곡으로 담아서. 네.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나. 레드볼 포인트 님이 볼사는 사랑 노래를 주로 작사, 작곡 하시는데 두 분은 연애 고수인가요? 저희요? 가사를 보면 일단은 자랑이 성사가 별로 안 되던데. 샘 분들이 저희한테 프로 짝사랑을 올라오고. 보면 가사 중에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친구들도 가끔 연락이 와요. 이번에도 짝사랑이. 아군이라고. 우리과네. 와 반갑다. 솔직히 두 분 학창시절부터 함께하고 있는데 서로의 남친을 본 적이 있나요? 웃는 느낌 아닌가요?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네요.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후남친이라는 용어를 모르시죠? 후남친이네. 후남친? 그 전남친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거꾸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후남친이 언젠가 생길 것이다. 이분들이 사실 두 분도 상상으로 많이 작사를 하신다고 했지만 저희 청취자분들이야말로 후여친 상상을 하면서 후신부. 말하지 말라고 하지 마. 형 거기까지만 해요. 우리 부끄럽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상상 사연을 저희한테 보낼 때가 있어요. 나중에 여친 생기면 이거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그룹 테라피를 하는 코너가 또 따로 있거든요. 모쏠 솔로들 코너가. 근데 후남친과 상상 연애를 한다면 혹시 어떤 연애를 두 분은 제일 해보고 싶으신지. 요즘 뭐 벚꽃이 되게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후남친과 가서 볼빨과 사춘기에 나만 봄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의 목소리로 후남친이라는 용어를 얘기하니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남친. 혹시 지영 씨는 어떤 연애를 한 번 해보고 싶으신지. 네. 저도 요즘에 이제 그 윤중로 가서 또 많은 커플분들 보니까 괜히 막 심술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남친이 있으면 손도 잡고 같이 걸어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별보로도 가고 별보로 갈래 들으면서 너무 싶어요. 너무 좋네요. 멘트에 홍보가 살짝 인서트를 다 되어있어요. 상당히 그랬나요? 가사를 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변주를 하시네요. 자, 그럼 다음 검색어입니다. 물고기. 물고기.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심술의 유명한 가사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 줄여서 물고기라고 하는데 네. 그 담백한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가 아니라 애교 발음을 하는 게 포인트라고 아, 그런가요? 그 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깨물기 꼬집기 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 참 좋아했거든요. 해주세요. 네? 해달라고요? 이거를요? 아, 여기 써 있는 건 읽을 수 있어요. 무로 뜯기, 꼬집기, 깨물기 무로 뜯기랑 꼬집기, 깨물기 꼬집기, 꼬집기, 깨물기 제가 리을 발음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되세요? 이게 좀 혀가 짧은 느낌인지 긴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라보니까 무릎뜯기 폭력적인 것 같다고요. 코찢기라고 코찢기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에게 이 파트를 세세하게 알려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애교 버전을 전수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약간 일방적으로 전수를 해드리면 일방적으로 시키고 섹시한 버전하고 큐티 버전하고 재미를 위해서 했는데 은근히 재미있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마이크 이렇게 넘겨드리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모르게 해버렸는데 두구두구 후회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녹화했다가 나중에 계속 써먹거든요. 무료듣기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게 있었네. 죄송합니다. 다음 검색어 가보겠습니다. 아이돌 댄스봇 이건 지은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요. 지은 씨가 아이돌 댄스봇으로 요즘 유명하고 춤추는 족족 화제가 그렇군요. 못 따라추는 아이돌 댄스가 없다. 세상에 정말 대단한데요? 저 지금 아침마당 진행자신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동안 예능이나 콘서트에서 선보인 댄스만 해도 뚜두뚜두 불장난 티티 왓 이즈러브 아이오아이 너무너무너무 선미 가시나 모모랜드 뿜뿜 프로듀스 원온 핑미 나야나 있지 달라달라 진짜 많이 쳤네요. 남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대단하네요. 혹시 다른 데서 안 보여줬는데 지금 연습 중인 새로운 게 있으신가요? 어 제가 그 있지 달라달라 이 노래를 할 때 하나를 같이 따긴 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누가 영상을 같이 틀어 주신다면 영상이요? 달라달라는가요? 달라달라 아니구요 삐이이이이이이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랑 편을 많이 보면서 조금씩 좋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 그러면 뭐 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안 보실거에요? 네? 보여주세요 아 그냥 너무 까쳐서 갑자기 봐요? 혹시 영상 있으시면 저 한번만 틀어주시기 바를까요? 달라라라라 할까? 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엘리게이터? 아 그러면 우선 달라딜라 치시고 따지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안 아직 너무 오래돼서 내가 도와줄까? 내가 있으면 네가 더 잘 쳐보이잖아 어 여기 한 10초가 땡겨주세요 한 10초가 땡겨주세요 네 한 20초 땡겨주세요 거기서부터 갈게요 하하하하하 잘 안됩니다 하하하하 아쉽다. 그렇습니다. 엘리게이터도. 엘리게이터가 기억이 잘 안 나. 난 그건 못쓰는데. 이거 거울보드 있나요? 거울보드. 이거 보고 따로 쳤었거든요. 몬스타엑스? 엘리게이터. 악어. 잠깐. 저 노래는 흐름이 나오는데. 저 노래는 흐름이 나오는데. 저 노래는 흐름이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데. 오. 뭐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만 참.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와. 세상에. 아 그러면 뭐. 아. 아. 질기네 춤 맞아요. 잘 추신다. 아이고. 댄스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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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부장. 개인기부장. 한 번 할게요. 네. 앞에서 그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 아. 저희가 잠깐. 임방타임으로. 두 분의 댄스와 우지윤씨의 솔로 댄스도 한번 봤는데. 오우. 오우. 진짜 춤신추망이라고. 오우. 감사합니다. 지금 진짜 깜짝 놀랬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네. 메인 댄서가 여기 있었네. 네. 맞아요. 기타가 잠을 새었네 라고 하신 분이. 그렇습니다. 기타 놓고. 놓고. 놓고 다니자라고. 아. 파닥파닥하는거 너무 귀엽다고 두 분. 너 내가 있어서 더. 멋져 버렸어. 맞아. 아까도 채팅창에 이것은 상대평가라고 하신 분이. 아. 너무 못한 사람. 안재영씨가 도와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뭘 도와주시나 했는데. 네. 한 박자 느리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랬나요. 정말. 돋보였습니다. 오늘 옷을 약간 그. 야구티 같은 거 입고 오셔서. 펭귄 같았다고 하신 분들이. 노력형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래. 스타일리스트. 이거 비싼거에요? 아. 비싼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네. 가려야죠. 그러면.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브랜드는 아닌데. 얘기해도 되나요? 브랜드명. 안된다고요. 브랜드 집어요. 아. 저거 너무 중독성 있어. 아까 그. 춤추신 영상. 계속 돌려볼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중독성. 네. 감사하구요. 자. 개인기 댄스뿐만 아니라 또 개인기 부자시라고. 부자였군요. 쫙다구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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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부자집 뺄소리는 뭔가요? 아. 아.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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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짧고. 네. 그렇군요. 그. 호박고구마 나무니씨 옆에 박혜민씨 언니. 호박. 고구마 호박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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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타 제발 버리자고 하시는 분이에요. 비싼거에요. 이제는 기타를 버릴 때라고. 아 안돼요. 비싼거에요. 반면에 안지영씨는 개인기가 없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약간 지은이 받쳐주는 스타일이라서. 옆에서 아주 깔짝깔짝. 깔짝깔짝. 아 깔짝깔짝 댄스 잘 봤습니다. 자. 정말 좋은거 건졌네요. 기타 부수는 퍼포먼스 다음에 부탁합니다. 콘서트 때. 아 세상에. 제 기타로요? 상대평가 댄스그룹이라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여덟번째 검색어입니다. 시뻘건 사춘기. 네. SNS에서 유명한 시뻘건 사춘기 짤이 있는데요. 볼빨간 사춘기가 술 한잔을 하면 이렇게 시뻘건 사춘기가 된다. 아 너무 귀엽네요. 본인 입으로. 네. 한 명은 술을 말고 있고 한 명은 새빨간 상태. 네. 술을 말고 계신 분이 지윤씨고. 네. 지영씨는 빨개져 있으세요. 네. 원래 이렇게 잘 빨개지신. 제가 원래 잘 빨개지는 스타일이 아닌데. 기분이 좋거나 오랜만에 마시면 얼굴이 좀 빨개지는 스타일인데요. 저 때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아. 보니까 안주가 이렇게 찌개가. 네. 큰 게 대자로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찌개고 어떤 게 지영씨 얼굴인가요? 그러고 싶은 분이 있을 정도로. 찌개와 색깔이 구별이 안됩니다. 엄청 빨갛네요. 그렇네요. 엄청 빨갛네요. 많이 안 드셔도 이렇게 빨개지세요? 아니요. 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아. 좀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네. 그렇군요. 아. 이거 얼굴 바꾸기 앱으로 한번 바꿔보자. 몇 가지 있을 정도인데요. 네. 선 넘는 분들이 많네요. 하하하하. 볼 빨간 관훈장이라고. 하하하하. 네. 그 이 사진의 내막을 궁금해한 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이렇게 술 드시는 모습이. 네. 이 사진은 저희가 직접 올린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또 다른 그 프로듀서 종아오빠라고. 네. 이제 저희 그 콘서트 땡인가요? 아. 그 저희 말고 타. 아. 저희 콘서트도 아니었어요. 다른 가수 콘서트. 그 뒷뿌리가서. 남의 가수 콘서트 뒷뿌리가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얼굴 멀게 실정으로. 두 분이 뭐 이렇게 자주 좋은 시간 가지시나요? 아. 네. 저희가 워낙에. 자꾸 근데 라디오에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초기에는 뭐 어렸으니까 어린 세계로 많이 마시다가. 네. 이제는 좀 나이를 먹어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의존. 의존. 아 그래요? 벌써 정점을 찍은 것 같은 그런 얘기이시네요. 그럼 안주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안주를 잘 안 먹어요. 아. 왜냐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많이 못 먹거든요. 그렇군요. 진짜 여기 딱 보니까. 찌개 하나 딱 놓으신 거예요? 하하하하. 고기집인데. 아 고기집이에요? 네. 불판이 깨끗한. 네. 고기를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었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윤씨는 뭐 안주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히 가리는 안주가 없고. 그냥 뭐. 네. 잘 집어먹습니다. 네. 뭐든지. 네. 야소 나블님이 술은 누가 더 세시냐고. 신문이 있나요? 음. 제가 더 센 것 같습니다. 지영씨가. 볼은 누가 더 빨개지냐고. 제가 더 빨개지는 것 같습니다. 지영씨가. 네. 아.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아까도 그 저희 이상한 드림 나오니까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아 네. 원래 잘 빨개지시. 네. 엄청 당황하거나. 그러면 빨개집니다. 아. 저도 되게 얼굴 잘 빨개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빨가신 거예요? 저 지금은 그냥 좀. 귀가 더 빨가신데요. 네. 귀가 빨개요. 그래서. 사실 귀 빨간 갱년이 저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좀 뻑하면. 귀가 빨개져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 되게 신기하네. 심리 변화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약간 개불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 엄청 빨가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아. 알겠습니다. 다음 검색어입니다. 여행. 아. 작년에 나온 볼빨간사춘기의 노래제목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두 분이, 여행에 눈을 떴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구요. 네.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음. 저희가 작년 한 해, 작년부터인가요? 작년? 재작년부터 여행에 눈을 떠가지고. 한. 1년에 아홉 군데 정도? 음. 투어가 아니고 여행으로요? 여행도 그렇고, 놀러 잠깐 잠깐씩 해서 9군데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오, 뭐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일단 아시아는 일본이랑, 일본 갔다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랑 미국, 호주 이렇게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이 같이 가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좀... 저는 주로 혼자 여행을 하는 편이라서. 아, 혼자 하세요? 네, 저는 혼자 여행을 하는 편인데, 프랑스랑 스위스는 둘이 갔다 왔어요.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냥 혼자 갈 때도 있고. 두 분 다 여행을 혼자 가는 걸 즐기시는 편인가요? 아니, 얘는 친구랑 가요. 저는 무조건 같이 가요. 아, 인싸기 때문에? 혼자는 절대 안 된다? 아니, 제가 많이 무서워해가지고. 겁이 많아서. 네, 겁이 많아서. 또 외국어 못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잡혀있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친구랑 갑니다. 아, 우리는 그 스트리트뷰뷰로 다닌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지영 씨는 어떻게 또 혼자 가세요? 뭐 이렇게 따로... 아, 제가 옛날에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한 번 처음 여행 간 게 런던에 혼자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혼자 여행하니까 혼잣말도 늘고, 뭔가... 혼잣말이 는다? 네. 계속 혼잣말. 중얼중얼중얼. 잘했어. 막 이런 말. 하하하하하하 오늘 하루 할지. 이건 뭐지? 아, 혼자 다니니까 가사가 쏟아지는군요. 아, 네. 약간 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그리고 저는 가서 이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우연히? 우연히? 네. 만나서 얘기하고, 뭐 떠들고, 같이 술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해서. 오, 그렇군요. 네. 그 혼자가 좀 편하더라고요. 오, 근데 혼자 다니면 좀 이렇게 힘든 것들도 있잖아요. 좀. 그쵸. 되게 서러워요. 너무 외롭고. 그래서 시애틀 언론을 만들었어요. 네. 궁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엮이네요, 또. 노래로. 네. 저희가 시애틀 갔을 때 그 느낌, 그 외로운 감정으로 정말 시애틀 언론을 만들었거든요. 오, 그렇군요. 노래 너무 좋다고 하신 분들 많네요.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럽다. 오늘 자연스럽게 다섯 곡이 다 배우는 곳이. 아, 그랬나요. 오, 이게 스토리텔링이 쉽지 않은데. 아, 예. 그렇군요. 그, 혼자 여행 가실 때 축구 같은 건 안 보시나요? 네. 유럽 같은 데 안 보시나요? 봤죠, 저. 뭐 보셨어요? 아, 축구 아니다. 축구 아니에요? 아, 축구도 봤어요. 그, 저 스페인도 갔다 왔거든요. 스페인도 그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말했네요. 레알 마드리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 네. 그리고 그때도 호주 갔을 때는 동계올림픽인가요? 네. 그거 하고 있어서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호주 언제 가셨는데요? 겨울에 갔었으니까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막 비... 작년? 작년이고. 스케이팅 막 하고 막.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래도 스포츠 같은 것도 가셔서 보시는구나. 네. 아, 근데 직접 보고 싶은데 그게 되게 비싸고 되게 자리가 얻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굿즈 같은 거 막 사고 그랬었어요. 아, 와우. 네. 축구는 혹시 뭐 원래 좋아하시나요? 저는 SBS 봐요. 사실 그래서 항상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기셨을지. 봤어요 이제. 어떠세요? 좋아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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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 질문을 유도한 게 아닌데. 저는 그냥 진짜 축구를 보시나 이렇게 여쭤본 거였는데. 아, 저 근데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네. 저 축구 되게 좋아해요. 잘은 모르는데. 재밌어요. 어느 팀 어떤 선수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네. 코트넘에. 네.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 싶어요. 오. 한 번. 알겠습니다. 아, 자. SBS로 보시는구나. 아, 뜻하지 않은. 여러분 안지영 씨가 SBS로 보신다고 합니다. 아, 제일 해설이 재밌다고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주변인들을 정말 잘 두셨네요. 아, 이거 뜻하지 않은 걸 또 오늘. 아,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지은 씨는 축구를. 아, 저는 잘 모릅니다. 아, 어떻게. 아, 어떻게. 근데 진짜 앞으로 SBS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아, 네. 감사하구요. 네. 자, 어. 이렇게 저희가 벌써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너무 아쉬워요. 저희 사실 일부 원고만 했는데 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그럼 DM 어때요? 네. 그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 네. 네. 마지막 검색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김아랑 선수인데요. 앞에 언급하기도 했는데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선수가 베텐에서 노래를 한 곡 해달라 부탁드렸더니 네. 선탈가야를 불러서 완전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노래방 마이크로 사실 열악한 환경인데 그걸로 불러주셨거든요. 아. 베텐스타일. 아. 여기 스튜디오가 그 마이크가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혹시 그걸로 한 소절만. 아, 그럼요. 한 소절. 그럼요. 1절만. 1절. 조금만. 무반주로요? 아니요. 반주는 나오는데. 아, 네. 안 좋은 거예요? 조금 그. 아, 자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요. 베텐에서 꼭 불러요. 감사합니다. 저희 베텐스타일인데. 코인노래방에 그냥 살짝 왔다고 생각하니까. 아, 저희 코인노래방에 아주 좋아요. 편하게 한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볼빨간사춘기의 노래방 라이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아! 이제 하면 되나요? 오. 이야. 정말. 여기 부르실 때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네. 완전 붙여서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 이걸 직관하네요. 아, 이렇게 듣고 하나요? 네. 아니, 아니요. 반주는 어차피 여기서 나오죠. 아, 우와! 저희가. 허접해요. 잠시만요. 엠티 왔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그. 그. 에코 나와? 아니요, 아직 안 나와요. 아, 아. 우와. 남한보? 네. 지우 씨는 그 빙고 라이브 피자랑. 아, 네. 어, 네. 아, 네. 잠시만요. 어, 천천히 해도 천천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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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피커. 네. 헤드스 옆으로. 마이크에서 좀. 네. 아.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준비되어 천천히 해주세요. 떨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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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scious. ada isa 가 deaf 공공이 너무 웃기네요. 흠 못 들으라는 책인거 같습니다. 지우 씨는ydante 공공이 너무 웃기다. 只İk 쉽지 Inner 그냥 좀 바람이 불게 나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붐끼어니 좋아 런치 없이 밖을 나간 걸까 왜 이럴까 뭐가 잘 된다고 봄 부러워 나와 sunshine 완벽한 하늘 사실 너와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서 내 곁을 맴돌고 있는 난 먹고 또 먹고 더 필요 없어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날 뻗어서 봄이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사라져라 나만 봄 감사합니다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채팅창에 고막 살살 녹는다 라고 하신 분들 많고요 와 정말 클라스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열악한 MT 환경처럼 만들어드렸는데도 잘 해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역시 고수는 장비를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 정말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라이브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배텐 짧게 1시간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네 배텐이 네 이때까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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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중에 전 제일 재밌고 제일 웃겼어요 너무 웃기고 너무 웃기고 너무 웃기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시간 동안의 빌드업 네 아 굉장히 볼빵에서 춤의 빌드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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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고의 네 네 오늘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저희 또 나오고 싶습니다 꼭 좀 나와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지훈 씨 어떠셨습니까 네 네 일단 정말 정말 재밌었고요 역시 배텐 역시 배텐 SBS SBS 아 스포츠국에서 갖다 쓸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아 선생님 저희가 지금 그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녹음 끝나면 또 영스트리트에 나가시잖아요 네 거기서 또 이때까지가 제일 재밌었다라고 하시는지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활동 앞으로 응원하고 저도 그냥 평소처럼 매일매일 10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팬이에요 저 사진 찍어도 돼요? 예? 같이 아 이것 좀 다 녹화주면 다 떠주세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남한범 첫 번째 사춘기집 꽃기운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꼭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더 아 너무 역할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아, 네. ASMR? 네. ASMR 갈게요. 끝인사 하기 전에 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끝인사를 내가 줄이면 되니까 끝인사 한 번만 하셨어. 그래, 아까 끝인사 하죠. 그래 오빠가 인사를 안 한 거. 그러니까 담백하게 그냥 배송재선대가 인사하시면 그냥 그대로 평소에 인사하시면 소곤소곤 되게 하시면 돼요. 아, 네네. 여기 제목, 제목부터 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소곤소곤. 속삭이면 돼요. 아, 생각. 선배 끝인사 뒤에 끼치깔리입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두 분과 인사를 광고 전에 살짝 나눴는데 저희가 너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고요. 안지영 씨, 우진 씨에게 마무리로 볼빨간 사춘기의 ASMR이라고 요즘 아주 트렌디한 장르의 내레이션 같은 게 있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로 살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물러갑니다. 제목 제목 나만 본 노래 물 빨간 사춘기 이거 부르나요? 아, 영원님 파 HOUR Happy 하핰 무슨 Roz 아이들 왕 직원이 capac 또 손에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쓰러주라고 남아 지금까지 밝은 아침에 오지연이었습니다 그럼 속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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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영수사기를 사진 찍으려고 시간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지금도 방송은 다 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나가고 있습니다 저 진짜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가져오셔야 돼요 아 진짜요? 저 핸드폰이잖아요 명확히 소고하셨습니다 소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겠지? 뭐지? 잠깐 잠깐, 잘 안나오세요. 안에 그 책갈피도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되게 예쁘다고요. 아! 아, 누구 사인이 누구 사인이에요? 네, 사인 쥐니. 아. 네. 저희도 들어주세요. 찍어볼까요? 네. 내가 찍어줄까? 아니, 이거... 저희도? 네. 우리 계속 AS를... AS를 끝났으면... 척상에... 아까 왔어요. 우리 계속... 네. 뭔지 모르겠지? 잘 됐다? 간설랑, 네. 네. 자, 다져. 쪼? 쪼금만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 좀 찍고 싶은 게 있는데, 지윤 씨, 아까 춤추는 거 부메랑으로 찍고 싶어서 그냥 한 동작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동작 할 거야? 달라달라? 달라달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몬스타엑스도 진짜 웃겨. 두 분은 그냥 구경하시는 포즈면 돼요. 뛰어. 이거 하고 뛰어, 두 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민망해요. 한 번만 다시 해도 돼. 현장 왔어. 앞으로도 더 해야 될지 몰라. 하나, 둘, 셋. 된다. 나 이거밖에 몰랐는데. 됐나요? 이제 저 셀카 찍어도 돼요. 세계 유일 상대 평가 댄서라고. 저랑 함께 사진을 내가 앞에서 들어줄까? 응. 감사합니다. 이거 올려도 돼요? 그럼요. 오늘 올려도 돼요? 그럼요. 진짜요? 세 분, 세 분. 셀카도 한 번 찍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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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는 사진 안 찍어도 돼? 나?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따로. 진짜 안 올리더라고요. 따로. 네, 맞아요. 두 분이 임박룡이신데. 너무 웃겨.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 아, 편안. 편안. 단옥. 손절. 손절. 난 쟤 싫어.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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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 좀 안 찍어. 최고의, 최고의 찬사로 알아둘 거예요. 이번 얘기가. 최고의 베가패스. 베가패스가 뭐야? 그 약간 하이패스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안 찍어서 안 찍은 거야 지금? 대박. 대체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 저희 콘서트에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하이의. 진짜 웃겨. 우르스퀘어에서 합니다. 저 이런 빌드업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취소표 지금 조금 풀리고 있으니까. 빨리. 치켓팅. 들어와. 치켓팅. 오늘 보신 메인댄서를 또 보실 수 있고요. 매진이지만 취소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빌드업이 훌륭한.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예요. 그리고 진짜 저 이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진짜 축구해서 너무 짱인 거 같아요. 저희 친구들이랑 진짜. 축구해서란 보람이 있네요. 너무 멋있으세요. 네. 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네. 그거 SBS. 자, 축구는. 축구는. SBS. 수고했어요. 다독és.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rm год notably.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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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ius 호의 cut. 감사합니다. 으흠